미국인들이 아침으로 즐겨 먹는다는 오믈렛을 요리하는 중인데요. 단식을 하는 날엔 늘 아침을 굶는다는 로베르타. 벌써 2년째 그녀는 이렇게 일주일에 한두 번 전날 저녁과 아침을 굶는 24시간 단식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해왔지만 지난 20년간 아무리 노력해도 됩니다. 그녀는 늘 비만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수많은 다이어트에 실패했던 그녀가 살을 빼는 데 성공할 수 있었던 건 함께 일하는 동료가 가르쳐준 24시간 단식 덕분이었습니다. 로베르타 동료 바이런. 그 역시 수많은 다이어트에 실패하다가 인터넷을 통해 우연히 24시간 단식을 알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24시간 단식 파트너가 된 두 사람. 이들이 말하는 24시간 단식법의 가장 큰 장점은 스트레스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식 날을 제외하고는 무엇이든 자유롭게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살을 빼는 것보다는 건강하게 사는 방법의 하나로 24시간 단식을 실천한다는 이들. 이들에게 단식은 배고픈 다이어트가 아니라 배불리 먹으면서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로베르타와 바이런이 실천한 주 1, 2회 24시간 단식법을 주장한 사람. 캐나다의 브래드 필론입니다. 그는 간헐적 단식, IF에 대한 논문으로 학위를 받고 이를 바탕으로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IF를 알리고 있는데요. 그가 다양한 IF의 방법 중에서도 특히 24시간 단식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즉 단식을 시작하면 우리 몸속에선 인슐린 수치가 감소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중 70% 정도의 수치가 감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바로 24시간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국내에서 5박 6일간 단식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한현희 씨의 혈액 검사 결과에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첫 24시간 동안은 인슐린 수치가 확 떨어졌지만 그 이후엔 큰 변화가 없었던 겁니다. 24시간 단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는 인슐린의 감소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책을 통해 단식 후 24시간 동안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에 대한 연구들을 소개했는데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우리 몸이 지방을 에너지로 쓰기 시작함을 알리는 지방산 수치의 증가입니다. 이 역시 24시간까지 급격히 증가한다는 것인데요. 우리 몸의 물김은 불에 산책을 이루ы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리에서 산책을 모두 불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북한은 물경은 물고프로 complaining 모든 것과 또한 단순한 시간을 없어지는 것입니다.